숙성 없는 음식은 없다. 회 역시도 바다에서 잡혀 식탁에 오르는 순간까지 맛있는 숙성이 이뤄지는데 여기 숙성된 회로 색다른 음식 맛을 선사하는 특별한 횟집이 있다. 어디를 가도 쉽게 맛볼 수 없는 빈장 삼치로 회 마니아들에게 제대로 인정받고 있는 맛집 여수 앞바다에서 막 잡아 올린 신선한 해산물로 안심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다양한 음식을 선보이는 이곳의 독특한 레시피를 공개한다. 인천시 남구 인근의 아파트와 더불어 재래시장인 석바위시장 그리고 쇼핑센터가 위치한 장소 이곳은 거주 주민들과 더불어 인근 사무실의 직장인들이 오고 가는 인천의 대표적인 상권이다. 특히 석바위 사거리에는 구석구석 조성된 왁자지껄한 먹자골목을 확인할 수 있는데 소문난 맛집 많아 외지인들도 자주 들린다는 이 먹자골목에서 유독 식객들에게 인기 반점인 한 회집이 있다. 가게 안으로 들어사자마자 사람들 테이블에 삼삼오오 앉아서 회를 즐기는 모습이 포착됐는데 회맛 어떤지 한번 물어볼까? 보기에도 먹음직스러운 회 한 점을 날치알과 김에 함께 싸먹고 초고추장에 찍어먹고 특제소스에도 찍어먹으면서 회 산매경에 빠진 사람들 보기만 해도 싱싱한 회! 알고보니 이 집의 회는 전라남도 여수에서 직배송되어 인천까지 왔다고 삼취회부터 시작해 새조개와 농어, 광어까지 듣기만 해도 입맛도 드는 해산물을 손님들에게 제공하는 주인공은 횟집을 운영하는 김자연 사장이다. 회 전문점을 책임지고 있는 김자연 사장 구수한 전라도 사투리로 손님들에게 차분히 설명하는 김자연 사장 그의 고향이 궁금한데 사장님 고향은 어딘지 지도에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 고향은요, 여수입니다. 여수 그럼 토박이 분이세요? 네, 제가 여기 올라온 지는 한 30년이 넘었죠. 30년 전에 올라오셨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여수에서 먼 곳까지 올라오시게 되셨는지 여러 가지 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만 제 손주의 처남이 인천에 계셨었어요. 저는 그때는 횟집을 허락을 하라고 생각도 안 했죠. 다른 뜻을 안고 다른 제가 또 전공한 과목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걸 인천에서 한번 해볼까 했는데 거기 성공을 했어요. 제가 건축을 했었습니다. 건축을 했었는데 제 친 아웅이가 여수에서 수산물을 치고 거는 사람이라 매일 그 사람이 올려보내줍니다만 혹시 인천에서 형 삼치나 이런 걸 한번 해보라고 해서 했던 것이 한 8년 전부터 지금 저 하게 됐죠. 삼치매나 세조개 같은 게 어디에서 잡히는 건가요? 여기 지도에 보시면 말이죠. 여기 수산자원보호구역이라고 있습니다. 여수 밑에 가망만 여기도 여자반이라고 있죠. 여자반이 지금 횡정구역이 바깥에서 순천만이에요. 순천만이고 여기는 등양만 이 세 군데에서 주로 저희 집에 많이 일동양이 오고 그랬죠. 특히 이제 이 삼치 같은 경우는 요 밑에 보시면 여기 이제 행정구역 쪽으로는 여천군이죠. 이 거문도라고 아시는가 모르겠네요. 이 거문도에서 주로 삼치나 이런 고기가 많이 올라오고 지금 저희 집에 오고 있는 그 세조개는 이 까막만 여자만 등양만 해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옵니다. 맛있는 레시피의 비밀 첫 번째 12시간 얼음 숙성 삼치회 이 횟집의 개장시간은 오후 5시에서 밤 11시까지 개장시간 직전에 택배기사가 방문하는데 그가 이 시간에 가져온 물건이 꼼꼼하다. 사장님 이게 뭐 배달 온 거예요? 삼치. 삼치예요. 어디서 온 거예요 이게? 여수입니다. 여수에서 아침에 자와서 지금 바로 올라온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잡아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5시간 동안 차를 타고 이렇게 옵니다. 이 횟집의 대표 메뉴는 다름 아닌 빙장 참치. 때문에 택배가 오자마자 김자연 사장의 손날림은 바빠지고 삼치가 좋은 거 여러 가지가 있지. 요것은 참삼치. 참삼치. 우리나라 4대 의장에서만 섬에서만 나는 삼치가 따로 있지. 딱 그러면 이거 펴면 딱 끝이 되는 거예요? 그럴 것이지. 그러니까 요것을 초저녁부터 먹기 시작해서 만약 이것만 찾아가지고 떨어지면 그 다음 사람들은 못 먹지. 아홉시 이후에 온다거나 늦게 오면 다행히 이것이 아홉시까지 있어가지고 먹으면 여러분들이 나눠 먹을 수가 있는데 이것만 찾아가지고 떨어지면 내일로 예약을 또 할 수밖에 없지. 빨리 와야겠네요. 맛있는. 요것이 우리 집은 다 예약 전화를 해가지고 지금 가면 삼치 먹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통계가 있어가지고 있는가 없는가 확인을 하고 오는 거지. 아. 그럼 예약을 안 하면 이것을 놓칠 수도 있고. 그렇지. 그렇지. 너 내일로 오고 모르고 그래야지. 그런데 아랜역 지방에 기상 조건이 나빠가지고 섬에서 올라온 거니까 저 전라도 여기서 거문도라는 섬을 하시는가 모르겠어요. 거문도요? 네. 거문도에서 주의보가 내리면 이것도 그 다음날도 못 먹지. 이게 있는 날이 있고 없는 날이 있고 그래. 이렇게 공수된 삼치는 곧바로 수시간 얼음 숙성에 들어간다. 사실 이곳 빈장삼치의 숙성 과정은 여수 앞바다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여수 앞바다에서 참 삼치를 잡아 얼음과 함께 스티로폼을 담아서 인천으로 보내기 때문이다. 매일매일 저 아래 여수에서부터 이렇게 여기 인천까지 매번 매일 배달입니다. 네. 그렇게 보면 저 저기 보시면 저 화이트보드라고 저기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여기 많은 고기 종류가 많이 있는데 이걸 다 소화할 수가 없어요. 제가 주인이라도 제 마음대로 못 합니다. 왜냐하면 그 친척분이 여수에서 제가 살았기 때문에 제가 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뭐뭐 올라갑니다 하면 비로써 여기다가 이걸 쓰는 것이죠. 이게 오늘 주로 이 세 가지만 온다고만 알고 계시면 될 겁니다. 오늘은 어떻게 삼치를 맛볼 수 있는 건가요? 네. 오늘은 아마 물건이 좋네요.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건이 최상품이 온 것 같네요. 저것은 한 마리에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5kg 정도가 넘을 겁니다. 그러면 몇 인분이나 저기에서나 저거 한 마리가 15인분은 될 거예요. 그 정도 될 겁니다. 저희 집에는 한 분 두 분 몇 인분으로 파는 게 아니고 한 사라당 한 사라 한 접시에 얼마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여쭤봐야 되거든요. 이 집을 찾는 손님들 대부분이 빈장 삼치를 즐긴다고 하는데 인천 서울 분당 등지에서 달려온 고객들은 자리에 앉기 무섭게 숙성시킨 빈장 삼치를 기다린다고 이 회 중에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화로가 있고 선어가 있는데 이 치자 들어가서 성질이 급하기 때문에 올라오면서 다 죽어버립니다. 옆을 죽여가지고 피를 뺀 다음에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숙성을 왜 시키냐고 그러는데 이 치자 들어가는 것은 참사 보셨는가 모르겠지만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부드럽기 때문에 숙성이라는 것은 철뒤 철뒤에다가 몇 시간 놔두는 걸 보고 숙성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렇게 보는데 그래야만이 좀 딱딱하지 않는가 굳어서 그래서 아마 숙성을 시키는가 봐요. 어두운 밤에 식당을 방문한 손님 역시나 오자마자 예약한 삼치회를 주문한다. 이렇게 손님들이 자리에 앉아 주문을 하고 나면 그때야 비로소 뒷마당에서 박스를 가져와 뚜껑을 열고 삼치를 꺼내 손질을 시작하는데 도마 위로 올라온 삼치는 일단 절반으로 갈라지고 사장님만의 삼치 맛있게 써놓은 법이 있어요? 물기를 완전히 제거를 해줘야 돼요. 자르면 물이 나오니까 여기 보시면 나이트 같은 태가 있어요. 여기서 물이 나옵니다. 물을 제거해주세요. 이렇게 물기를 꼼꼼히 닦고 난 다음엔 뼈를 골라내는 작업에 들어간다. 이후 꼬리 부분부터 몸통까지 천천히 올라가면서 부위별로 먹기 좋게 삼치회를 잘라낸다. 특히 삼치회는 손님별로 좋아하는 부위가 따로 있다는데 때문에 단골 손님들이 선호하는 부위를 일일이 기억해야 한다고. 그런데 회를 썰어놓은 것을 보니 삼치가 다른 회보다 유독 두껍다. 이렇게 두껍게 회를 뜨는 이유는 뭘까? 이렇게 손질한 삼치회는 굴, 꼬막, 자반, 양파, 오이, 동태전 등의 15가지 밑반찬과 함께 올라간다. 이 15가지의 밑반찬을 준비하는 이는 다름아닌 김자연 사장의 아내 박우숙 씨다. 전라도 특유의 손맛을 자랑하는 그녀의 음식 솜씨 또한 남다르다는데 이 집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본 반찬 자료 역시 대부분 여수에서 공수해왔다고 한다. 특히 삼치회는 간장이나 초고추장보다는 박우숙 씨가 직접 만든 특제소스에 찍어 먹는다고 하는데 간장과 설탕, 물엿, 생강 등 10여가지의 양념거리를 섞어 만드는 특제소스. 특유의 새콤달콤한 맛을 내는 이 특제소스는 삼치회의 맛을 배가시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당장과 설탕, 물엿, 생강 등 만들 때 정확하게 딱딱 비율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감으로 노하우로 딱 보지만 아시는 거예요? 알아요. 저는 안 받을라. 딱 알아요. 이렇게 들어가면 된다. 벌써 알아요. 이건 내가 만든 소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개해 주셔도 되나요? 방금 나가면. 또 비밀 있지요. 또 다른 비밀인가요? 그건 이제 안 가르쳐요. 모든 준비는 다 끝났다. 두툼하게 썰어진 삼치회가 접시 위에 한가득 채워지면 이어 손님상으로 직행하는데. 두툼하게 손질된 삼치회는 특제 소스와 함께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이 집 특유의 방식도 따로 있다. 마른 김에 삼치회 한 점과 간장 소스를 살짝 찍은 뒤 여타의 다른 재료들과 함께 싸먹는 방법이라는데. 삼치회 드시는 분들 보니까 야채에 싸서 드시는 게 아니고 김에 싸서 드시더라고요. 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양파에 싸먹는 것. 또 한 가지는 김에 싸먹는 것.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양파가 냄새가 나니까 요즘 싫어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김에다 많이 싸먹습니다. 특별히 김에 싸먹는 이유가 있나요? 원래 보통 회집 가면 상추나 그런 거에 싸먹잖아요. 이것은 치짜들을 가면서 그렇게 싸먹는 게 아니에요. 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야채도 물이 나오니까. 기본법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물이 많이 있는 거든요. 그래서 김에 싸먹는 거예요. 그렇다면 삼치회를 맛있게 먹는 두 가지 방법 알아볼까? 첫 번째는 마른 김에 소스를 찍은 삼치회를 얹고 그 위에 날치알 생강초절인, 된장, 익은 김치를 올려 한 입에 넣는다. 두 번째는 특제 소스를 찍은 삼치회와 양파, 김치, 그리고 생강초절인을 올려 즐기는 방법이다. 삼치회는 추석부터 그 다음에 초봄까지 제대로 즐길 수 있다고 한다. 싱싱한 삼치를 얼음 숙성 후에 손님들에게 선사하는 독특한 레시피. 이것이 첫 번째 비밀이다. 맛있는 레시피의 비밀 두 번째. 샤브샤브로 즐기는 새조개. 여수에서 막 올라온 새조개 역시 이 가게의 대표 메뉴 중 하나다. 무에는 새조개죠? 여보세요. 새 부리처럼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새같이 생겼다 해서 새조개라고 합니다. 새조개는 어디서 오는 거예요? 저기 저... 등량만이라고 등량만, 가망만, 그리고 순천만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주로 오는 거죠. 새조개는 거기서밖에 안 나가요? 우리나라 두 군데서는. 서해안 홍성 남당리에서 나죠. 그런데 이제 홍성 남당리 거와 남해안 거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를 겁니다. 내륙 인근의 바다수심 10m의 모래바닥에서 주로 발견되는 새조개는 경남이나 전남 여수 등지에서 대량으로 서식하고 있다. 쫄깃한 육질의 맛도 닭고기와 비슷하다. 그리고 지금 아래에 접시가 좀 특이한데 돌이 깔려있는 이유가 있나요? 이 두 가지를 위해서 하는데요. 한 가지는 이 속에 물이 있기 때문에 물 배수를 잘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속에서 위생적으로 돌판을 씻어줘야 돼요. 그래야 냄새가 제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판은 돌을 까면 거예요. 새조개 역시 삼치회와 마찬가지로 두 가지 방법으로 즐길 수 있다. 신선하게 손질된 새조개를 초고추장이나 소스에 찍어 먹으면 제대로 된 쫄깃한 새조개 맛을 느낄 수 있다고. 그리고 두 번째는 샤브샤브 형식으로 즐기는 것. 조개와 채소 등을 넣어 육수를 미리 끓여 놓는다. 시원하게 우려낸 육수에 새조개를 샤브샤브 형식으로 살짝 익힌 후 준비된 밑반찬과 함께 즐기면 색다른 맛을 느낄 수 있다는데 그 맛이 어떠세요? 담백하고 맛있어요. 일단 비싸서 이렇게 비싼 거 먹나 했는데 비싼만큼 값을 하네요. 속이 안 좋고 음식이 맛이 없을 때도 입맛이 없을 때도 먹으면 아주 맛있는 조개입니다. 비리지도 않고 좋습니다. 새조개 맛에 흠뻑 빠진 손님들 옆을 지키고 서 있는 김재현 사장. 손님들에게 특별히 전할 말이라도 있는 걸까? 이 새조개는 말이죠. 너무나 오래 담그면 안 됩니다. 한 10초 내에서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초장에 찍어 먹는 건데요. 너무 오래 삶아버리면 딱딱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옆에서 손님들을 다 붙이는 거예요. 맛있는 음식을 맛있게 먹으라는 의미였어요. 그런 것도 있고 처음으로 잡수신 분들을 맛에 대한 어떤 감각을 느끼기 위해서도 하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를 대내외적으로 참여를 해 드리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철일 음식이라 겨울에만 먹는 음식이 돼가지고 이때 못 먹으면 못 먹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가다 이렇게 감시감독을 좀 해 드리는 거죠. 새조개 아시는 새조개? 그럼 매번 이렇게 손님들 처음 드시는 분도 있을 때마다 이렇게 다 또? 예예. 그렇게 해 줄. 아니 이것뿐만 아니라 저희 집에는 조금 횟집이라도 특이한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특이한 것만 하기 때문에 손님들한테 이렇게 설명해 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해 드리는 거예요. 또한 이곳은 철에 따라 주 메뉴가 달라진다고 한다. 혹시 여기 있는 메뉴 중에 각각 뭐 철마다 먹어야 되나요? 그러면요. 모든 음식이 철에 따라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볼까요? 이 의자들은 10월달부터 먹어야 되고 이 삼치는 추석 새고 9월달부터 먹어야 되고 그리고 9월달부터 4월달까지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삼치는. 그리고 새조개는 12월 말부터 4월 말까지 먹는 거예요. 다 있습니다. 그때가 제일? 맛이 있고 그 시기가 지나버리면 맛도 맛있지만 위생적인 면에서 봤을 때 좀 안 좋다고 생각을 해야 되죠. 삼치회, 새조개 등 차를 맞는 싱신한 해산물을 손님들에게 제공하는 이곳만의 레시피. 바로 두 번째 비밀이다. 맛있는 레시피의 비밀 세 번째. 가족과 함께 운영하는 맛집. 이 가게에 들어서자마자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인물은 서빙을 하는 건장한 두 청년. 믿음직스러우면서도 때론 장난기 가득한 이 두 청년은 누굴까? 뒤에 보니까 아르바이트생들이 일 안하고 저기 카운트에 앉아 놀고 있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제 아들이에요. 아들이요? 자녀들입니다. 두 분 다요? 네. 그럼 여기에 지금 아까 사모님하고 사장님하고 아들 두 분, 가족끼리만. 그렇죠. 인건비 때문에 차라리 알바식으로 제가 아들들도 쓰고 있죠. 현재 고등학교 3학년인 둘째와 군대를 막 제대한 큰아들. 이렇게 두 명이 아버지를 도와 일을 하고 있다. 어떻게 이렇게 가게에 나와서 계속 일을 하고 있는 건가요? 학교 끝날 때보다 그냥 와서 도와드리고 한 번씩 도와드리고 저도 효도하는 입장으로서 그냥 한 번씩 하는 거 같아요. 어떻게 그럼 이거 아까 사장님이 용돈 주신다고 하시는데 용돈 어떻게 많이 주시는 거예요? 많이 주세요. 제가 만족할 만큼 많이 주세요. 네. 그러면 가족분들만 계시잖아요. 네. 형도 계시고 아버지, 어머니 같이 하는 거 좀 좋은 점이 있나요? 같이 일하시면서? 네. 뭐랄까. 좀 편안한 감이 있잖아요. 딴 데 알바 같은 데 가면 서로 다 남남이라서 일을 할 때도 일을 시킬 때도 서로서로 이렇게 좀 어색하잖아요. 근데 가족끼리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마음 편하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마음 편하게 이야기하는 게 이럴 수도 있고 감사합니다. 김재현 사장이 가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힘이 돼주는 이는 바로 가족이다. 그는 가족들이 함께했기에 8년 동안 성공적으로 가게를 운영해왔다고 자부한다. 네.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실까요? 아 계획이라고는 별다른 게 없고요. 이런 대로 지금 제가 하고 있다가 손님들한테 이가에 기소를 질 수 있는 어떤 스마일드 하면서 맛이 있는 저만 갖고는 안 될 겁니다. 손님과 저와 유동성 있게 서로 협조를 해 가면서 맛의 그 진리를 탐구를 하는 의미에서 서로 너무 많이 하고 격상 있게 이 연구를 하고 있는 중인데 아마 이것이 언제 할지는 물론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더 뜻 깊게 뜻 있게 제가 맛도 맛이지만 신의를 가지고 손님들하고 그리고 손님들이 저희 집에는 공부를 하러 많이 오고 있어요. 공부라는 게 다름이 아니고 원천적인 것 즉 다시 말해서 이 고기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서로 공부하고 여부하고 하는 그런 횟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제가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흘리고 있을랍니다. 여수에서 막 올라온 싱싱한 먹을거리 양념의 향이 가득히 퍼지는 동시에 입안에서 살살 녹는 삼채와 새조개를 제대로 즐길 수 있는 장소. 숙성된 회에서만 맛볼 수 있는 감동의 순간을 경험하고 싶다면 바로 이곳으로 달려오시길